저희가 뭐 그 유명한 탐정들인데요.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 정도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 해결됐네요. 경수를 너무 떨었네. 재미있네요. 탐정놀이 이렇게 하는 게. 탐정놀이를 하죠. 머리가 안 되면 몸이 움직이는 게 빨라. 이런 거 처음만 살면서. 방켰어? 진짜 방켰어? 너 탐정이야? 여기가 어디라고 니가 어디서 한 거 같으니? 잘못됐습니다. 잠재비참. 누군가의 손에 목숨이 달려있다는 게 말이야. 날 고른 이유가 뭐야? 누가 시킨 거야? 탐정단 사람들 얼마나 믿어요? 무슨 뭐 리스트가 있다고 그러던데? 잠재력 문제 잘했어요. 어머! 어머! 오빠! 모든 게 다 어떤 큰 조직과 연결이 돼 있는 거 같다. 법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. 살려줘! 살려줘! 둘이 한 패라고요? 두 번 막당한 사람들의 지옥이 될 거예요. 맞죠? 다른 거예요. 왜 그래요? 어? 도대체는 누구인가? 재미있어요. 너에게 한 패지.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되죠? 공부하지 않아요? 우리가 누군지. 왜 탐정단 주변에 몇 번 하지? 놀아주자! 내가 탐정단 주변에 몇 번씩 한 범죄자! 우리가 탐정단 주변에 몇 번씩 한 범죄자! 저에게 탐정단 주변에 몇 번씩 한 범죄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